아니면 캔버스 렌즈업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Parents 는 스킷팩트는 변수긴 한데 캔버스, 캔버스를 구성할 때 그 캔버스의 보목, 그 캔버스를 구성할 때 참조할 레퍼런스를 선언해 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상속 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와이드 와이드 헤이트는 캔버스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이고 피직스 피직스가 물리인지 어떤 물리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케이드를 사용하는데 이 아케이드가 페이자 3 자체적으로 만든 물리인진이구요. 이 아케이드 말고 또 메터라는 물리인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물리인진이 아니라 상용화된 물리인진을 가져온 건데 대체적으로 아케이드 물리인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도 그렇게 써줍시다. 뭔가 오타가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할 신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신의 이름은 제 닉네임을 하겠습니다. 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을 이제 페이저 신이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익스틴드해서 그 안에 메소드들을 오버라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신을 선언을 해줘야 되구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메소드를 오버라이트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프리로드, 두 번째로 크리에이트, 세 번째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유니티나 올리얼에서도 사용하는 게임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 구조구요. 프리로드의 경우에는 게임을 실행하기 전에 이제 여러가지 리소스들을 로드하는 메소드구요. 크리에이트는 로드한 메소드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든가 맵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든가 하는 게임의 오브젝트 생성을 맡고 있는 메소드구요.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주기로, 일정한 시간 주기로 어떤 이벤트를 실행할 것인지인데, 이게 사용되는 예제는 일정 시간마다, 거의 몇 프레임 단위로 어떤 입력이 들어온는지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 입력이 방향키면 이동을 한다거나, 점프 안에 키면 점프를 한다던가 하거나, 아니면 몬스터의 이동 경로를 설정을 한다던가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 씬을 한번 저랑 같이 짜보겠습니다. 클래스 타입으로 톤을 해주고, 이름은 아까 말했다, 제 닉네임을 하고, extend-pager-in 해주면은 페이저 시인을 extend한 커프풍스 00이라는 클래스가 선선이 되구요. lcns를 데모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사용하게 될 여러 멤버 변수가 있겠죠. 그거는 멤버 변수는 어떤 게임을 개발할 거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꼭 해줘야 되는 거, 프리로드 라는 메소드, 그리고 크리에이트 라는 메소드,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매 프레임 일정 타임 주기마다 함수를 호출해주는 업데이트. 업데이트의 경우에 두 가지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는데, 한다던 타임, 일반한다던 타임입니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저희는 프리로드 메소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짤 거예요. setBaseURL이라는 것이 좀 포인트인데, 웹게임을 만들 때 리소스를 가져올 때, 라이브 서버에서 가져오는 이미지만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컬 드라이브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그거는 이미지 읽는데 실패를 했고,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안상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라이브 서버에 있는 이미지만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을 github이나 gilab 저장고에 넣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html 웹페이저3를 통해 만든 게임에 호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성공적으로 이미지가 호출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셋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죠. 여기 이 폴더 안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S 폴더를 넣어 놓겠습니다. 이 S 폴더는 캐릭터, 이 화살표 핀인지랑, 이 화살표 핀인지는 캐릭터 대신 한 거예요. 그리고 타일맵. 이게 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 9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9개의 타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거고요. 이러한 타일을 이렇게 번호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1,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타일이 9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왼쪽 위에부터 0, 오른쪽 아래가 9, 이런 식으로 0, 1, 2, 3, 4, 5. 이렇게 맵을 만드는 형태인데, 이거 말고도 맵을 사실 이 CSV로 맵을 만든다는 게 직관적이지도 않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그중에 CSV 파일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이렇게 에셋을 넣었으면, 일단 기펫시를 켜고, 기펫시를 켜서, 저희가 작업한 에포지트로 가주신 다음에, 스테이스터스 해가지고, 저희 작업물 확인을 하시고, hit, add, 전부 add 해주신 다음에, hit commit, commit을 하신 다음에 push를 해 볼게요 이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원원은 계정대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권한, 권한을 주고 됐죠 그러면은 push가 끝났어요 저희 긴랩 페이지를 보시면은 push가 되어있을 거고요 되어있죠. SFI를 보시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불러와야 돼요 이상 어떻게 불러오느냐 이 이미지를 우클릭해 가지고 이 이미지를 새 탭에서 이미지 여기로 하시면은 이 raw data url 이 나옵니다 이 url 을 따라가면은 png 데이터 자체가 나오거든요 이 데이터를 html 를 가져가면은 png 자체를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요 그래서 그렇게 복사한 url 을 있잖아요 여기 프리로드에 가져가서 this mode set base url 바로 열고 파라미터는 url 주소는 받고 있어요 복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s 폴더를 디폴트 폴더를 할 거니까 뒤에 있는 건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s 폴더 안에 있는 파일맵이랑 csv 파일이랑 파일이랑 그 화살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로드를 해 줍니다 여긴 파라미터로 두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로 로드한 이미지의 네일이랑 두 번째로 url 기본이 s 폴더가 base url 이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이름만 넣어 주면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타일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라서 타일맵 png의 url 을 넣어주면 돼요 타일 맵 png 그 다음에는 this node 타일맵 csv 를 가져올 겁니다 이게 맵을 구성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름이 맵이고 url 은 맵 csv 그 다음에 플레이어 스프라이트 시트를 가져올 거예요 화살표죠 게임에서는 이거 저거를 스프라이트 시트를 모르는데 연속적인 애니메이션을 png 형태로 그냥 붙여 넣은 거고 그걸 스프라이트 형식으로 가져와 가지고 스프라이트 형식의 png는 애니메이션 정보를 담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플레이어 애니메이션을 지고 있는 거죠 스프라이트 시트 네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url 넣어주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인데 png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니까 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하고 있는지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잠시만 이것만 치고 설명을 드릴게요 wait 16 예를 보시면은 이미지가 4개 있는 겁니다 위로 맨 왼쪽이 위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아래로 그 다음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각 그러니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애니메이션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16 곱하기 16 이고요 그 한 장의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해 줘야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리로드 함수는 짰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에이터 메소드를 작성할 겁니다 크리에이터 메소드는 게임이 주축이 되는 오브젝트라는 것들을 승산하게 되죠